우왕 우왕 저희가 어디 왔는지 아세요? 바로 바로 저희의 팝업 스토어 우왕 우왕 안에도 못 가보자 오! 오! 대박 오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진짜 신비로워 뭔가 신비롭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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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입김나 향이 좋은데? 어디서 왔니 후 우리가 쓰던 무기 아니야? 어? 우와 예쁘네 우와 좀 신기한데요 곳곳에 우리 앨범 그러니까 여기가 올까요? 어 제가 여기 있고요 대박 사켓 찍은 데 같이 생겼어 아 그러네 뮤비도 나오네 우와 우와 이런 공간이 다 있어 약간 구현이 잘 됐네 어 대박 여기 있어 열려나? 열면 안 되나? 예쁘다 응 잘 돼 있네 귀엽다 여기 사진 찍고 싶어 우와 우와 귀여워 각자 거기 우와 이거 아이린 이거 슬기 오 나 이거 달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칠키랑 잘 어울려 다 굿즈인가? 이런 쿠키 우와 우리 저기서 봤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포토카드 파는 거야 이거? 이거 하나씩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구매하실 때 랜덤으로 앨범 구매하시는 그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냥 뒤집어서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네네 오 초콜릿이야? 무슨 초콜릿이에요? 우와 약간 뭔가 언박싱 네? 언박싱을 좀 해볼게요 짜잔 츄킬 츄킬의 등장 짠다 짠다란 아 대박 이거 엄청 큰데요? 아 이렇게 잘라서 먹나봐 썰어서 먹어야겠다 대박 우와 여러 초콜릿도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 화이트 초콜릿? 하나 나타내 맛본다고? 맛은 아니고 향만 뭐가 섞여 먹는 거예요? 라즈베리인가? 피스타치오나 진짜요? 피스타치오나 피스타치오나 진짜 궁금해했어요 이런 초콜릿도 있고 그러니까 나 저기서 사진 찍을래 응 찍어줘 좋아 하나 둘 셋 둘 셋 야 근데 털 쪘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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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셋 셋 셋 여기 나지? 언니 얼굴이 나와? 좀 더 올라가 나와요? 네 우리 그거 찍어볼까? 네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은데? 춤? 응 응 컨펌 받았어요 좋았어 우리 재밌게 구경하고 갑니다 예쁘게 꾸며주신 분들 감사해요 러비들도 재밌게 잘 보고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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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